열두번째 이원식룩제약술 통초열매를 넣고 빈약술 통초주라고 합니다 원문이구요 번양문입니다 5장의 길을 덮고 12경맹을 통하게 하여 3초 상초 중초 하초에 이룩다고 한다 통초자 통초열매를 볶아 달인 물에 노릇과 미양두 쌀으로 빚은 술을 같이 섞어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통초열매를 볶아 달인다 2번 통초열매 달인 물에 노릇과 쌀로 빚은 술을 넣고 섞는다 입니다